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SBS 박진주입니다. SBS 박진주입니다. 오는 20살 컴백을 앞둔 유진 씨의 멤버 해인 씨가 발등 부상으로 새 앨범 활동에 불참합니다. 지난달 연습을 하다 다친 해인 씨는 병원에서 발등 미세골절 진단을 받았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해 왔는데요. 어제 소속사 어두워는 음악방송 등 공식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컨디션에 따라 유동적으로 스케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두워의 미니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뉴진스의 일부 팬들이 하이브 사업 앞에서 트럭 시위에 나섰는데요. 이들은 하이브의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라 미니진과 함께하는 뉴진스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마트 기점이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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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braces